7대기들 안녕 숲배송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이분 김숲TV 제작자이자 만등스태 송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 사실 또 투머치 토커씨이기 때문에 언니가 좀 여러간의 자제를 좀 해줘요 결국 한때 부부로 살았잖아요 토크가 넘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벌써부터 재미나다고 방송 물건 하나는 팔 수 있겠냐고 끝나는 시간 정해져 있는 거 맞냐고 제가 왜 이렇게 빨려내면 자꾸 걸어오고 있어 가까이 걸어오고 있어 아직 아니야 자 오늘 시즌 자 다섯 번째 주인공 제 옆집 사는 이웃 사촌이자 투머치 토커 비보 패밀리 영철킴 따루룩 따루룩 내가 니 오빠야 니가 먼저 만들어놓고 내 탓을 하지마 내가 니 오빠야 니 오빠야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또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나와주셨어요 그냥 죄송한데 30초만 얘기해주시면 사실 제가 김수TV를 보고 느끼긴 했는데 제가 김영철의 투머치TV라고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아 맞아맞아 그 시간을 줄게 알았어? 30초 지났다고 지금 나한테도 바쁜 척해요 하루 첫째 주 만났는데 영철아 그러면 누나가 날짜를 맡겨줄게 누나가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다들 소리가 좀 작게 들린다고 그러는데 일부러 좀 낮춘거에요? 아 뭐 어디야 낮춘거 어디야? 어디야 낮춘거야? 아 진짜 오늘은 개인기 같은거는 조언이 안 할거니까 걱정은 진짜 푸드러매시고요 귀에서 벌써 피란다 하는 분이 계시네요 딱 가 첫번째 물건 가겠습니다 첫번째 물전 오 나이스 갤드 네 이거 뭡니까 제가 두산전에 시군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군 끝나고 제가 선물로 받았던 공이죠 사은품인가요 하셨는데 네 이게 사은품이 아니라 저거 다 아니야 이게 메인인데 큰일났네 오빠 다들 웃기만 하는거야? 본물거 갖고와 2만원으로 할게요 2만원 자 여러분 2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빠 장난 그만치고 네 장난 그만하고요 본물거 갖고오래 본물거 갖고오래 비엘이라는 브랜드 제가 미키마우스 가방 들고 다니는 거 혹시 보셨던 분 계신다면 네 거기서 나온 모자인데 아 사면 2만원 주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택이 달려있고요 개웃겨 개웃겨 어떡해 영철씨 유튜브 제목이 김영철의 테마치TV 새겁니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웃겨 5천원 아직도 하하하하 거저지 두번째꺼 한번 가볼까요 오빠 두번째꺼 올리죠 점점점점 뭘 올려 오빠 이거? 오 예쁜데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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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는 사실 어 색깔이 조금 핑크 느낌이 드는데 이거 남녀 뭐 구분 없이 와 아 나한테는 이렇게 딱 온다 여기 딱 발목까지 롱코트 롱코트 너무 길어 혹시 멘트가 너무 길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옷 사이즈 멘트 멘트 요거 5만원 갑니까? 너무 간이 작은 거 아니에요? 여기가 제가 생각했던 금액하고 우리 실땡이들하고 금액이 좀 다른 거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5만원 가겠습니다 5만원 5만원 자 5만 이거 어쨌든 재밌게 팔렸어 아 그래 아 나 5만원 아 팔렸어 양철아 팔렸어 다음 물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되게 자각돼 되게 중요한 건가 보다 왜 갖고 왔는지 진짜 알 수가 없는데 뭔데? 하하하하 팔려 자 이겁니다 송훈이 씨와 김영철 네 JTBC 님과 함께라는 프로그램 최고의 사랑 에서 했었던 우리의 추억 이거 이거 왜 내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들었던 얘기로는 숙집 1회 때 송훈 씨 그때 뭐 팔았어요? 그때 저와의 추억을 팔았던 거 있어요 없어요? 커플 땐 팔았죠 신발 신발 팔았지 커플 때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상 경험 시절 근데 같이 신혼 커플 신발 커플 신발 많은 분들이 안 사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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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는 신을 수 있는 걸 팔았지만 그건 어디 땄어요? 이거 어디 땄어? 하하하하 아저씨 시간 없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이거 송훈 씨가 저 생일 선물을 샀던 양말 신었잖아 아무도 나와의 추억을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너무나 신었잖아요 사은품 사은품 양말 얘기 나온 게 양말 하나 갖고 왔어요 겨울 양말 빈티지를 넘어서 빈티 분리수근은 집에 가서 하래 하하하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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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얹히자 이걸 팔아 이걸 사은품으로 준다고 여기다가 살짝 넣어줄게 다 넣어줄게 이거는 은희대 영철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시는 분이 무조건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돼요 인증샷 올려야 돼요 본인 책상 위에 올려있는 거 이거 인증샷 주셔야 됩니다 야 어떤 사람이 이거 액자 보고 뭐랄게? 저 책상 없어요 하하하하 액자 넣고 5만원을 팔아? 액자 넣으면 5만원이고 액자가 7만원이에요? 네 하하하하 오빠 나 정해 액자가 그러면 마이너스 2만원인거야? 어 액자 넣고 5만원 갑니다 액자 넣고 5만원 양말도 있습니다 3종 세트 인증샷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We don't have enough time 책상이 없다고요 그러면 식탁에서라도 인증샷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요 책상이 없다고요 이런 변명 때문에 하하하하 생각보다 종이 많이 안 울리네요 자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해 신뢰의 노래 5명도 알고 아 빨랐어 구상용 랩 랩 랩 이야 자 예쁘다 바다 해수욕 같아 신나 아 아쿠아 슈즈구나 아쿠아 슈즈구나 아쿠아 슈즈 누가 천원이래 아 하하하하 불닭발인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은품 하나 갈까요? 어 사은품 하나 갈까요? 네 지금 커피 17잔을 먹고 구입했다라는 우리 별다방 의자 자 이거 사은품 이걸 같이 할게요 이거 구하기 어렵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제 반응이 좀 좋네요 이탈리아 동묘에서 산거냐고 이탈리아 어디? 이탈리아 동묘 하하하하 하하하하 상처받지마 상처받지마 용감하게 당당 당당하게 10만원 출발합니다 자 10만원 나나나나나나나나 어 팔렸어 팔렸어 팔렸대 오빠 진짜 우는 거야? 아니 땀 닦는 거야 자 다음 물건 이거 다음 물건이야? 자 따르릉 따르릉 내가 아니에요 오빠야 자 사실 제가 오늘 이거를 위해서 오늘 여기 와 대박이다 이거 여러분 전동 킵고도 아시죠? 그죠? 헬멧 좀 줘 보실래요? 이거 그냥 또 타시면 안 되니까 헬멧도 주는 거야? 헬멧도 드려야죠 헬멧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고 어디 가는 거야? 오오오오 아 이게 처음에 굴리면서 가야 돼서 하는 거고 예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배민 같다는데 뭐지? 저는 저리로 올 겁니다 자 사고 싶다고 하는데 자 요거 네 지금 보니까 가죽을 했네 가죽을 근데 악세 이걸 몇만 원 했어요? 이거 비싸 설명서 있어? 어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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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설명서 설명서 있어 60 60? 오 아니고 60 갑니까? 네 60 60 갑니다 어 팔렸어요 팔렸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 얘기를 왜 안 했지? 의자 붙였던 거 추가 비용 내지 않았어? 어 내가 냈었는데 다 뺐어 아우 다 지난 일이야 됐어 됐어 되게 여유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마지막 물건 가시죠 빨리 하고 그냥 빨리 자 마지막 물건 헉 오빠 이거 근데 저도 좋아하죠 우리 매니저도 그렇고 이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어 이거 예쁘죠 그래서 이 가방 이거 허리에 한번 이게 근데 이거는 왜 이런 용도지 이게 여기 배에 한번 매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해서 나 옛날에 비싸도 잘 모르겠더라고 이렇게인가? 어 이게 뭐 30 한번 갈까요? 더 싸도 될 거 같은데 아 그렇게 하라고요? 결국은 가격 책정은 다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25 25 자 25에 기분 좋게 가겠습니다 25 25입니다 100원이 아직 들어도 살겠습니다 좋아? 오빠 좋아? 빨간붕 여기 방송이 끝나고 편집된 부분이 또 나가나요? 네 거기 꼭 투머치TV 그 얘기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재미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짧게 재밌게 30초 안에 짧게 하시면 넣어드릴게요 네 이런 거면 못 살리는데 자 30초 시간에 얼마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재방송 분들도 보고 있나요? 김영철의 투머치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거기 오시면은요 아주 재미난 연예인분들도 많고 재미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판매 금액 왜 이렇게 저 전통 키퍼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야구공께서 그래 야구공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총 판매 금액 106만원입니다 와우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실땡이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송은희 씨 인사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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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 굿나잇 안녕 안녕 지금까지 아 청취율 1위 축하해야 되는데 아 청취율, 청취율 1위 끝났어, 방송 끝났어요 끝났어요